샬롬 바라크 오늘부터 워킹 힐캠 훈련이 시작되었다 나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였다 갈짓자 걸음걸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나도 뒤뚱뒤뚱하는 나의 모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평행을 잘 잡을 수가 없었다 하나 건강 이것으로 봐도 나의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보내기를 보낼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